싱가포르 저의 페이스는 어디든 날라가는데 우리 이제 마마 현아 분이 우리 도와주고 왔어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될 마마에서 저희 트러블메이퍼가 또 네 첫 무대죠 티저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완전 폭발적이에요 그쵸? 첫 무대를 선보이는데 저희는 역시 흑발이라고 역시 머리가 검은색이 잘 어울린다고 첫 무대를 선보이는데 어쩌면 모르겠어요 파격적일 수도 있는 모습도 있었으니까 너무 놀라져가지고 탑승 그리고 네가 너무만 그리웠어 그들이 사랑하는 걸 아.. 아.. 보여줄거야 이거야 근데 애교는 보여주는게 아니야 그렇지 보여지는거야 애교는 보여주는게 아니라 보여지는거잖아 그냥 네가 느끼는대로 해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녹차 빛자요? 그러면 녹차를 너무 주고싶어 깜짝이야 그만 손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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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을 빠지고싶다고 엠넷 2011 마마 시장시 무대 올라오기 전에 약간의 긴장감 주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짝 귀에 음악을 꽂아주고 이빨 너무 정회적으로 뛰어난 시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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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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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상 연안도 신인상 에이큐브는 신인상 파트 나는 best performance상 감사합니다 뷰티 집에 갈 시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